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우에니시 아키라지움, 박재영, 온김,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뜻대로 이루지 못했거나 하는 일마다 잘 안되서 운이 나만 비켜간다 라고 느꼈다 해도요 계속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앞으로의 나는 다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운이 없었더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 운을 나에게로 끌어당겨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운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운이 좋은 척하면 운이 진짜 좋아진다. 모든 말에 운의 씨앗이 숨어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오는 운도 막는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운이 함께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 일상 속 작은 운을 발견한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웃음과 운은 전염된다. 이렇게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존감, 마인드, 말투, 생각, 꿈, 행동, 인간관계, 일상, 나눔, 배려 등 10가지 방식 안에서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요. 자기 자신을 반드시 좋아해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 내 자신이 싫다고 생각하면요. 꿈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좀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나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운을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칭찬하고 계시나요?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요. 날마다 수첩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일이나 성공한 일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긍정감이 높아서 쉽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을 떠올리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요.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와 정말 멋있어. 너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 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 또 내가 말할 때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 치며 집중하는 사람. 또 내가 주눅 들어 있을 때 너라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영향을 받듯이 내가 하는 말이나 태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요. 그렇게 서로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자라는 말이 아니라요.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일단 믿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요. 반드시 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요. 신기하게도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라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마음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요. 그 자신감이 행동력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력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끊임없이 믿으면요. 매사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내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나는 운이 나쁘고 내 인생에는 재수없는 일만 일어난다라는 셀프 이미지를 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즉시 생각을 바꿔서 그렇지 않아. 나는 운을 얻을 수 있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마음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회복됩니다. 즉 믿는 대로 됩니다. 무슨 일이든 굳게 믿은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억측은 살리고 부정적인 억측은 떨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약 성분이 없어도 약이라고 생각하면 약효가 나타나듯이 근거가 없어도 행복해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요. 실제로 행복해집니다. 나는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일이 잔뜩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좋은 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말 한마디 예쁘게 했을 뿐인데 행운이 팡팡 터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나쁜 에너지가 자라고 커져서 운을 물리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의식적으로라도 매일이 즐겁다. 일하는 보람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또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 재수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이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마음에 나쁜 기분이 쌓이면 그 일과 관계없는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일에서도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와 오해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다 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더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이런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차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분을 전환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요 이루어집니다. 마음에는 기대와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요 가슴이 설레고 희망이 생겨서 긍정 에너지가 샘솟고 이는 다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강한 힘이 됩니다. 꿈을 장르별로 나누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면요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릴 법한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정리정돈하는 마음으로 장르별로 나누어서 종이에 적어보는 것인데요. 일이나 사생활, 인간관계, 물건, 돈, 건강처럼 항목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것부터 이루고 싶은가 지금의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꿈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하고 싶다. 그러니 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는 식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떠오르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요 일단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무심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히 행동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무엇이든 끝까지 하면요 반드시 운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다라는 식으로 쉬운 일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작은 시도가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싹 터서 긍정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요 소소한 수다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더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기는 단순한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즐겁고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관심이 갔던 일 등 일상적인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대화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은 부정과 긍정은 긍정과 친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일 대로 쌓입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요 똑같이 운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긍정하지 않으면요 무기력해지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려면요 남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해 열심히 노력했구나 넌 운이 좋아 이런 말을 나누며 함께 웃거나 기쁨을 공유하면요 모두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그런 사람과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운이 따르는 습관을 실천하셔서 매일매일이 행운이 가득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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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